네 여기는 실림 4동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구요 집에 연식은 좀 있지만 가격이 싸서 왔습니다 반지하구요 넓이가 괜찮아요 일단 가격은 500에 25만원입니다 관리비는 3만원이구요 옵션은 다 있어요 옵션은 세탁기는 화장실 안에 있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가격 대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500에 25만원이면 방이 진짜 작을 것 같았는데 방은 작지 않습니다 이 벽에서 여기 끝까지가 3m 70 정도 되고 이 문에서 여기까지가 2m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0에 30이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500에 25면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집이 좋다 이게 보다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주 좋다 저도 연식 이 정도 있고 이제 500에 35로 가도 깔끔한 집은 있지만 넓이가 요것보다 대부분 작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월세를 최대한으로 좀 낮추고 싶은데 방은 또 넓어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요 비슷한 가격으로 요 비슷한 집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25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